할로윈 안녕하십니까 인트로 영상이죠? 눈들이 엄청 크네요 오늘은 눈이 두끼 눈이 됐기 때문에 인트로 영상이죠? 어? 소리 다시 한번 내려 눈들이 엄청 크네요 어딨어 자 오늘은 자 오프라인인가요? 네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눈이 너무 충혈 돼가지고 캠 안 까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내 핸드폰 어디 갔어? 자 그러면은 어제 구양님 안녕하세요 깊은세상님 안녕하세요 그 우리 어제 그 뭐지? 애기 귀신 달래주는 것까지 하고 끝냈죠? 애기 귀신 달래주고 그리고 무슨 그 물숫자 그 한자 무슨 나무토막 같은 거 뭐라고 그러냐 흑톡자 흑톡자 그 이상한 거 구했잖아요 그 어디 몇 층에 있었는지 내가 까먹었는데 어쨌든 거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장했어요 어제 어제 저장했고 이제 경비아저씨가 막 나타나겠죠?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경비아저씨가 얘는 왜 이렇게 뛰어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거야 일단 어제 막 방 돌아다니면서 다 먹을 거랑 털 거는 다 털었어요 그쵸? 여기가 1층인가? 몇 층이었지? 아 경비아저씨 아 또 있어 다 해놨다 아 우는다 웃지마 소리가 느리는데 이제 가봐 왼쪽 꺼봐 오면 여기서 뛰어낼 거야 여기 왜 이게 없냐 근데? 없어 없어 여긴 난감 잡는 위험한 학교 경비아저씨 경비아저씨가 항상 왜 여기 있을까요? 계단 쪽에 그쵸? 그쵸? 경비아저씨 왜 맨날 여기 있어? 응 왔다 갔다 하려고 몰라? 가봐 4층이었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 그 흑돋자 뭘로 가야 되죠? 그 흑돋자 붙이러 가봐야지 그게 아마 3층이었나? 2층이었을걸? 2층 저 근처에 있으면 그 소리 나잖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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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이었을걸? 2층 2층이었을걸? 2층 맞을걸? 뭐야 갑자기 뛰고 있어 좀 그래 아이씨 왔어 아이고이씨 안나잖아 이제 왜 저 아저씨는 왜 이렇게 돌아다녀 걔 비상구에만 사나봐 아이고 온다 온다 야 너 이거 안 틀어놨어? 어 안 틀어놔 틀어놨는데 아 이게 야 이거 아 이거 꺼는데 어 내려왔어 오 내려가는 경비아저씨 보이죠? 아 아 저 아저씨 땜에 왜왜 이래 나 2층 가야되는데 자꾸 2층에 있네 저 아저씨 여기 말고 딴 데 없나? 2층에 있지 그게 딴 데 없나 딴 데? 딴 데? 여기 여기 몇층이야? 여기가 3층인가? 여기가 이거 왜 이래? 3층이죠 그거 알 수 없는지 이거 내려봐 그거 혹시 아 이거 또 어? 잠깐만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혹시 검성선출이 지금 되고 있는지 봐봐 검성선출이 되고 있어 돼고 있지 여기가 안 나와 아이씨 아까는 잘 됐는데 여기 있는 거 여기 가는 거야 아 이 아저씨는 왜 여기만 있는 거야 아아 진짜 어떻게 해요? 저 짤깍짤깍 소리 그냥 뚫고 가볼까? 요시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왜 이럴까요 이거 아이씨 아저씨 아저씨 나 여기 있어요 걸렸어 저기서 아 위 층에만 있어 저 아저씨 저기서 걸렸어 아 뭔가요 에러 났다 아 왜 이래 아 됐다 어? 저거 왜 저래 저 아저씨 왜 저래 문에 걸려있어 문에 걸려있어 이럴 때 가야되나? 아 저기 있는데 보여요 그쵸?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한다고요? 문 한번 닫아주시면 문 한번 닫을까요? 아저씨 너 버그에 못 당하는군요 아 버그였네 버그였네 어? 버그인가? 아 거기서 어? 아 이제 나왔다 오오 돌아가는구나 아저씨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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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건 또 왜 이러지 왜 저래 으이씨 이제 왜 이럴까요 이게 여씨 2층에만 있나봐 아 잠깐만요 일단 좀 안전한 저기에 가서 안전하게 우리 잠깐 옥상에 올라와서 저기를 좀 봅시다 이놈 둘이 가서 어 어 잠시만요 공간 2 음악실 미술실기고사 했고 음악부속실에 사용하지 않는 오디오를 폐품처리해야함 이거 했나요?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맞다 맞다 우리 신관으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이제 신관으로 넘어가는데 맞아 맞아 신관으로 넘어가려면 저기 흑토자 저기에다가 이걸 해야 돼 저 아저씨 따돌려야지 뭐 그쵸? 아 여기 이래 오케이 레이님 화면이 나와대요 봐라 봐라 아이 또 걸려있어 또 걸려있어 어 갑자기 갑자기 안 걸려 갑자기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아 아 아 아 뭐야 갑자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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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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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심장이 터질라 그래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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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하나 먹자! 두유 두유 두유! 두유! 콩의 눈! 먹었어! 하나 더 먹을까? 캔커피! 어? 캔커피 괜히 먹었네? 아! 저 아저씨! 미리! 흙토! 어딨어? 이거를 미리 꺼내놔야겠어요 어? 지금이다! 가자! 오케이! 됐어! 빨리 들어가야돼! 오! 들어왔어요! 어! 아 문 닫아야게 그렇지! 문 닫았어요! 신관으로! 가보도록! 가겠습니다! 아 여기 그 미로잖아! 그쵸? 신관 가는거야? 어! 아 알겠습! 문 닫아야겠다! 그렇지! 신관! 아! 생겼네! 원래는 없어갖고 이렇게 됐는데! 네! 아 그렇군요! 자! 신관! 신관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범! 오! 신관으로 이동한다! 예! 이동하고 있어요! 오! 좋아! 신관 건물 진짜! 신관 같은 냄새가 나네요! 신관 같네요! 확실히! 잠겨있어! 예! 프리스테스 카드님! 지금! 잠겨있어! 예! 지금 아비라를 지금! 제거해보겠습니다! 아까 아비라 설치하기 전에는 잘 됐거든요! 제어장치가 있네요! 신관에는! 무슨 카드가 필요한가요? 필요한가봐요! 다 잠겨있네! 소영아! 나 어디로 가니? 만나기로 했잖아 우리! 신관! 신관은 또 길을 외워야겠어! 여기 구조가 또 다르네요! 좋아! 화장실! 화장실! 여기 메모가! 메모가! 여기있네! 화장실에! 어! 나! 아! 나! 저거 없다! 싸인펜 없네! 아! 싸인펜이 없다니! 싸인펜을 찾아야겠는걸? 됐다 됐다! 자! 세윤이 잘 들어와줘 그죠? 자! 아 진짜! 어휴! 아 힘들어! 싸인펜을 찾아야겠는걸?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은 될 수가 없어! 싸인펜이 없어? 어! 신관에서 저장해야 되는데 신관이야 여기? 어! 역시 신관이라 그런지 신관이라 그런지 약간 다르지? 건물 색깔 자체가 약간 달라요 그죠? 불이 켜져 있었는데 여기는 어 이거 좀 사놔야겠다! 아 캔커피 캔커피 됐어! 캔커피 그거 오르지도 않더만 어! 그리고 신관 건물에는 이 카드키가 필요해! 아이 그래? 어! 카드키로 제어하는 전자식 잠금장치야! 그래서 카드키를 찾아야 할 것 같아 어! 이거 뭐야! 파손된 김을 보고서 신관에 비친 데도 녹음기 어학실 구동벨트 파손 음악감상실 전원부 파손 요망 수리요망 그렇군요 파손됐대 음악실이랑 저기 그냥 어! 여기 문이 있네 예 그래갖고 백신을 일단 지웠습니다 자 여기 화장실인거 같죠? 백신은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태양이 낮아갖고 아이씨 여기 불 켜는거 어딨어? 여기다 어 켰어 사인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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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화장실에 누가 사인펜을 교실에 있지 않을까? 근데 문이 다 안열려요 일단 더 가봐야 되긴 한데 누가 사인펜을 여기다 떨어뜨리진 않았겠지? 아유 세이브해야 되는데 사인펜 좀 왜 세이브가 이렇게 불편해 이 게임 여기도 빨리 맵을 구해야 될 텐데 말이죠 학교가 최신 학교지 그죠? 맵을 빨리 구해야 돼 맵? 어 컴퓨터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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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주야 지금 만약에 만일에 나타날 경비아저씨를 대비해서 어 여긴 왜? 검은색이죠? 변기가? 교장이 쓰는건가? 어이씨 무섭네 왠지 무서워 하얀색 변기가 아니라 검은색 변기야 저기만 그을렸나? 누가 저기서 불장난했나? 야 근데 거울인데 왜 내가 안보이냐? 어머 그렇네? 와 무서운 거울인데 와 이거 무섭다 무서운 거울이네요 빨리 나가 그죠 백신이 리소스 많이 잡아먹자 그죠? 그렇군요 백신 그러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안되는거 같으니까 음악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2층이다 2층 2층이죠? 1층으로 한번 내려가볼게요 아까 그 변기 너무 맞춰서 세탁물인가요? 맞았다 아 지연이는 왜 또 없어진거야 자꾸 없어져 지연이 괜찮을거야 지연이 걔 이상해 잠깐만 어 왜 깜짝이지? 왜 깜짝이야 왜 깜짝이야 니가 깜짝이야 니가 깜짝이야 야 너 성격 완전 깜짝이야 내 툭스러워 내 툭스러워 여기 형규가 진짜 레이저 레이저 봉쏠까요? 진짜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내가 뭐로 그랬어 지금 잘잘못을 따질 때가 일단 여기서 나가야돼 그래 일단 내가 뭘 뭘 그랬냐 아래층도 마찬가지구 아래층도 마찬가지구 신원은 파란킬을 잠기 선생길이 담당구역 이거 재단입니까? 담당구역을 색깔로 정해놓은 자기를 편면대로야 담당구역을 색깔로 정해놓은 거에요 아 아 이거 뭔가 퍼즐하네 세이버야 사인펜이나 빨리 잡자 가자 소영아 소영아 같이 가 소영아 가자고 어디로 가야돼 그러면 아 사인펜부터 구해 사인펜 구해야되는데 지금 어차피 안나와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 아니 기간이라 소영이 만나고 있을까? 근데 구할 수가 없어 지금 다 잠겨있다고 여긴 열려있어 어 어 거기 열려있잖아 잠겨있다 어 지금 쉬었다 가자 쉬었다 가자 아 왜 쉬어 남녀 둘이 고마워 아 진짜 나도 좀 쉬고 싶었어 그럼 뭐야 진동과 공명 뭐지? 물리다 근데 힌트가 나오는 저기에는 어 뭐야 신관 어 여기있다 자 특정 교실들만 전등에 불이 켜질 경우 중앙홀에 전등이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무당 불러야되나요? 어 뭐라고? 뭔소리야 특정 교실들만 전등에 전등에 불이 켜질 경우 중앙홀에 전등이 오 뭔소리야 뭔소리야 어 우리집에서 이상한 소리 나 무슨소리야 왜 중앙홀에 전등이 신식인데 왜그래 몰라 터질 위험이 있대 중앙홀에 전등이 터지면 안 돼 라면먹고 가는 데인거에요? 중앙홀에 전등이 터지면 어두워지잖아 어 그래서 그러면 다니기 불편할 거 아니야 중앙홀에 전등이 터지면 상화중교실 1반 4반 147911 아 몰라 그냥 다 불이 켜지 말고 다녀 그냥 끄면 되잖아 아이C 몰라 다 불은 여기 뭔가 없나 하지 말라면 해야하나요? 라이터도 있는데 우리 뭐 잠깐만 라이터 그렇지? 응 있잖아 라이터 있잖아 아 잘생겼지 뭐. 학생이 라이트 하나 들고 가다니고 말이야. 야 여기 뭐 없니? 여기서 자꾸 쉬지 않은데. 왜 자꾸 쉬어. 뭐 있지도 않은데 여기 왜 이렇게 쉬고 있는 거야. 잠깐 쉬어가라고 만들었나 보다. 아이씨 뭐야. 나가지 마 다시. 나가. 가자. 가자 보이. 지집애야. 목도 마르고 피곤. 아이씨 뭐야. 다이어리 돌려주자 지금. 지금 돌려주자. 그건 네가 찾아서 다행이다. 우린 서로 이름을 모르고 있잖아. 아 그런 거였어? 난 한소연. 이름이 예뻐. 오 저 아른소연. 이제 일어나야 할 것 같아. 너무 조용해. 비룡님 안녕하세요. 칸다님께서 원래 무서운 게임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거나 민감한 반응이 폭탄이 높아졌어요. 주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줘요. 아 그런구나. 게임하면서 저런 거 메모해놔요. 기억하기에는. 힘드며 그랬는데. 비룡님께서 안 잊어. 메모 필요없어요 그러시는데. 어. 네. 아멘 먹고 가나요? 여기가 노란색. 아멘. 노란색 빵인가? 여기만 열려있어. 아 저거. 아 저 봉지사항은 랜덤인가요? 야 이거. 아 무슨 방법. 아 맨날 나보고 시키기만 해. 아 사인펜. 사인펜이나 줘. 이 기집애야. 사인펜이나 사인펜. 문워크 한다 문워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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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비가 나올 타이밍은 아니잖아요. 그쵸? 오! 아이! 괜히 들어왔어. 딴 거 먼저 먹을걸. 여기로 들어와버렸잖아. 소영이.. 어머! 이거 맵! 아싸! 맵이다! 맵 집었어요! 이거 뭐지? 아! 얘! 카드키! 노란색 카드키! 그렇죠! 아! 깜짝이야! 어머머머! 너네 뭐하는 짓이냐? 오! 좋은 향이 나! 알았어! 2층 복도 문 부터 열자고? 기다려봐! 나도 먹을 것 좀 다 챙기고 하게. 싸인펜! 싸인펜! 열어볼까? 싸인펜! 어? 싸인펜 3학년 입안에 있대. 아, 그래요? 아, 짜파게티 드셨군요. 짜파게티! 아,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로딩 죄송합니다. 어허! 아무것도 없나요? 더 이상 먹을게! 일단 여긴 나가고 저기도 한 번 갔다가 2층으로 돌아가겠어. 이제부터 좀 힘들다고요? 그럼 남주인공이 부러워지셨군요. 아! 두유 두유 두유! 동전! 동전! 어, 동전! 그렇지. 동전 많아. 돈머! 싸! 콩의 눈! 콩의 눈 먹어봅시다. 그렇지. 콩의 눈 챙겨봅시다. 콩의 눈. 그리고 또 놓고. 그렇지, 콩의 눈. 챙겨. 그렇지, 그렇지. 하나 더 하자. 미리. 싸인펜 2역방에 있다고요? 2역방. 오케이. 좋아. 여기 옆방. 하나 더 하자. 갑자기 동전 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됐어. 두유 많아. 좋아. 여기 옆방? 아! 뭐야! 아, 그냥 저기 돼버렸어. 어? 열쇠? 열쇠 저기있다. 저건 뭐지? 열쇠 같은데. 왜 저기 있는 거지? 넌 우선 이 카드로 이쪽 반대로 난 강점으로 갈 수 있는지 알아볼 텐데. 여기 겨울인가 보다. 입짐 나온다. 싸인펜부터. 몸조심해. 몸조심하래. 가득히. 옆방. 3학년 2반인가? 불켜. 아니 이거 500원짜리죠. 어? 안 켜져요. 콩은 남자한테 안 좋나요? 그렇군요. 콩은 남자한테 안 좋군요. 신안 중간 홀 전등의 삼촌 옥상에 잠실 열쇠. 삼촌 옥상. 삼촌 옥상. 저기 저기 저기. 열쇠를 갖고. 아아. 그렇구나. 각 학교의 담당지. 말썽꾸러기들. 지도 교사들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이제 열쇠를 저런 줄 알았죠. 어 뭐야! 봐봐. 싸인펜부터 하랬잖아. 쓸데없는 것부터야. 아 씨. 아 진짜. 아 오잖아. 아이. 아 싸인펜부터 하랬잖아. 아이씨. 아이씨. 여기 왜 이렇게 틀면서. 아이씨. 아이씨. 여기 왜 이렇게 틀면서. 아이씨. 타이밍한테 좋나요. 아아. 여성호르몬이랑 비슷하군요. 저거 기신. 기신같죠. 그쵸? 나중에 두새나 자판기도 나오. 아 나오는군요. 아아. 스카이 오프닝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 두 명인가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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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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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죽어간다. 네. 이눈을 먹어야지. 아유. 아이씨. 아안돼. 아이씨! 아이씨! 세이브 호텔 했잖아 그러니까! 뒷담는 거 하지 말고! 아, 진짜! 쓸데없는 거 안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일단 사인편부터 먹고 세이브 호텔 하라고! 사인편를 찾으려고 했는데 알아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니가 저걸 봐서 그런 거 아냐! 아! 으응! 세이브 호텔 했잖아, 세이브 호텔! 아! 아우, 씨! 아, 젠장! 여기야! 아, 씨! 아, 씨! 사인펜이 제일 고판데로!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 예, 말씀하세요! 또 귀신보다 더 무서운 수의 아저씨죠? 예, 말씀하세요, 비록님! 지금 없다! 흠흠흠! 아, 네! 아, 씨! 몰라! 아, 목소리 멋진다! 아, 아, 목소리 멋진다! 아, 아, 목소리 멋진다! 감사합니다! 나쁜 용비! 화이트데이 외국인도 인정한 공부 게임인가요? 아, 그렇군요! 소영이! 저희가 트위치로도 방송하는데 가끔 외국인들도 와가지고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소영이 맞나요? 어어어어어! 음... 그렇죠! 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왜 안… 왠아트!? 여기서 저쪽 눈만 돌려주세요. 사망년 2반. 신권에서 남자 화장실의 소년이 한 칸 두 칸 사이, 그니까 첫째 칸 두 칸 사이에 안에 들어가면 수위가 증거돼요. 아. 이런가요? 아 그렇군요. 사망년 2반가. 사망년.